표본 확보해주세요, 여러분. 이번에는 제가 집단을 드릴게요. 실험기기, 됐어요. 왼쪽, 진단을 받았어요. 제 자신이. 승진 수고로 추천드리겠습니다. 멀칠라 가리겠다. 그러면 맞춰, 그러면 맞춰. 무데들. 멀칠라가 속은 조개에 제 자신에게 맞춰, 타이밍에 집단을 나눠야 합니다. 아까 이런 컨트롤에 쇠가볼 수 있다는 것 같아요. 패스의 궁극기가 폭발이 impacto 안겨져요. 재팟는 이 앞에서 쇠가볼 수 있는 한 명을 이끌게 하잖아요. 지금 시작을 할텐데, 우리가 여기서 마치고 있는 전체 강력도 아주 가지구. 도시공킬 수 있습니다. 플래프의 빛는 중. 근데 이제 오늘 오케이, 파트의 종류를 이끌게 해보시면 offensive. 이 카드의 정우수는 벨자와 같은 템스타를 사용합니다. 아주 지 referendum. 저장은 로봇과 사용됩니다. 손으로의 정우수은 마찬가지로 빠르게 도망갑니다! 창원은 오 battalion을 사용하였습니다. 막을 보니 산지에 따라 말아라! 그나마에 정우수는 매력적이 되어있을 수 있습니다. 아주 대단하게 공격을 사용하였습니다. 잠 못 가봤네요. 이런 실력으로 반성될 것 같죠? 너무 많죠. 새로운 사람의 실력을 얻어주세요. 쓰레기. 이건 이용하겠어요? 이런 실력이? 존재할 수 있는 카드는 모두 쓸데없는 카드. 맞춘다! 단추는 남겨두지 않아. 가기 만들기의 아픈 퀸 Мос 힘을 낼 것입니다. 들리지 않는 회전으로 흐흐흐